예 됐어요 지랄하라고 아빠 했다 왜 칼날 손 손 여기 봐봐 이렇게 걸어 여기다가 칼이 이만큼 잡고 각도에서 가는거에요 이게 칼이 이렇게 넣으면 길게 떠지는거고 이렇게 넣으면 짧게 따지는거야 걸어져 이렇게 했다면 네 반듯이 한거야 알았어 이걸 손으로 여기 눌러주고 그냥 눌러주기만 하는거지 이걸 이렇게 눌러주는거야 이렇게 편하게 다른 용도는 없죠 그렇지 이게 쫙 펴지게끔 눌러주는거야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쳐서 힘들면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네 어 이거 끝이에요 어머 그냥 끝이지 뭐 비법 그런거 없어요 비법 여기서 많이 따봐야지 하나 셋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